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24학급 규모의 혁신 2중학교가 추가 신설됩니다. 혁신도시에는 2022년까지 91개 학급의 중학교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2개교 60학급에 이어 교육 수요를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 탄마루 수박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탄마루 수박은 이번 주부터 용암면 일원에서 본격 출하되고 있으며 당도 11브릭스 이상의 상품만 엄선돼 대형마트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미래숲 조성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나무를 기부받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8년까지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무 기증 운동을 실시합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도내에 설치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설치된 이동지원센터가 광역으로 통합되면서 이동 편의시설을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